김동길 박사 소천, 하늘의 별이 되다. 보수월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94세. 나비 넥타이 메고, 이게 뭡니까? 김동길 명예교수 별세. 북한이로 입원 중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별세. 연세대 사학과 교수 재직 중 사회운동과 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당선, 15대 총선 앞두고 탈당하며 정국에 은퇴. 나비 넥타이와 코스웨이 트레이드마크, 이게 뭡니까? 유행어 남기기도. 시신은 연세대 의대의 기증, 장례는 가족장으로.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어를 남긴 보수월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4일 소천했으며, 향년 94세입니다.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한이로 서울 서대문고 세바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입원 치료를 받아왔죠. 1928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분단을 월남하여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유학 후 연세대로 돌아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실 전치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군부 독재 시절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대학에서 해직됐고 이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복직했지만, 1980년 김대중 대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며 다시 한번 해직됐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두며 보수적으로 기운 김 교수는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구타치사 사건에 대한 표마 발언으로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스스로 강단을 떠났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992년 창당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을 낳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늘 길렀던 코수염과 메고 다녔던 나비 넥타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시민당과 자유민주연합 등에서 활동하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의 은퇴를 선언했죠. 말년에는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는데요. 방송과 언론 기고 등으로 논평을 했던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실제로 노무현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행했고,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평생 독순이로 지낸 고인의 시신은 생전서약에 따라 모교인 연세대 의과대계에 기증됐으며,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와여대에 기부됩니다. 유족으로는 누인 오경 수옥씨가 있으며, 작년은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빈손은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 기념관에 마련될 예정이며, 발의는 오는 7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